안 보이네, 회원님. 여전히 알정구가 빛나네. 아우, 진짜 깔끔하시다. 저게 뭐야? 정수기. 저거는 워터저그라고 캠핑 때 쓰는 건데요. 저는 이제 냉장고에 찬물이 있고 워터저그에는 이제 레몬을 넣어서. 이야, 우리 집 보는 거 보다. 살림꾼이야, 살림꾼. 전 너무 공감이 안 가네요. 아우, 저거 생으로 먹으면 쓴대. 저 데쳐야지. 어, 안 쓴가 보다. 아우, 써. 아우, 써야 돼. 아우. 나도 오늘 드릅 먹었는데. 아우, 세상에. 뭐예요? 뭐예요? 공간대, 공간대. 뚫을 공간대. 내 머리, 내게. 아, 이제 챙겨놓고. 네, 네, 네. 어우, 똑같네, 나랑. 밖고 간대? 밖고 간대? 밖고 간대? 소금 공간대. 러쉬에 오려나. 러쉬에 오려나. 어? 뭐야? 둘, 셋,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네, 가장 저한테 스페셜하고 특별한 분이죠. 그분이 오길만을 기다렸죠. 아, 그 스페셜한 분에게 미리 뭘 여쭤봤어요. 중식, 한식, 양식 이렇게 여쭤봤는데 왜 양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저만의 코스 요리를 준비를 해봤죠. 어휴, 뭘 하시려고. 양식. 요리 잘해. 우와, 요리 잘하시나 보다 진짜. 그리아키 소스에다가. 잘하시나 보 좋아해서. 어휴, 나 저거 아는데 간장이랑 콜라 넣으면서. 네, 맞아요. 펄각 찜닭 맛난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맛있어. 저는 저걸 캠핑에서 자주 해 먹는데. 펄각까지 집에 있어요? 펄각 있어요. 어휴, 살 만지겠네. 저거는 맛 없을 수가 없네. 맛있겠다. 그 꼬치까지. 어머나, 세상에 하나. 됐고. 어, 빨리 안 오네. 잠시만. 일단 키 크면 손담비 씨 아니면 장도연 씨야. 너무 설레서. 아이고, 아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넓으셔? 키가 크시다. 네, 엄마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대이시고요. 50대? 왜 이렇게 저러세요? 엄마가 저를 20살에 낳아서. 아니.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렇게 둘 다니면 그냥 큰 문어로. 어떻게 보면 연예인으로 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아이고, 아들. 무슨 냄새? 좋지? 어? 배고프다며. 응. 야, 집 어저께 자기가 잘 꺼났네. 덥지? 오늘 날씨가 서울에서 제일 좋아, 내가 올 때.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다. 우산 사랑해. 아이고, 이놈의 술은. 이놈의 술은. 이놈의 술은. 마스크 빼라. 집에서는 괜찮다. 빼도 되나? 어. 벗어도 되나? 응. 옷도. 아니, 무슨 말에 자기가 많노? 손이잖아, 손. 어. 맞다. 아저씨. 여기, 여기. 어? 우리 엄마가 뭐 이리 아기사기 해놨노? 도로 잘했어. 상여자. 그 당시랑 마음이 덥다예. 낮에도 이렇게 해놓나, 저기서 나가게. 아, 내가 무슨 생각하겠어. 아이. 거기 가진다, 거기 가진다, 신용이. 아, 한 번 잘했네. 배고프나면. 어, 계속 한 번 입고자. 그 음식을 내보낸다. 원화 신용인도 그래. 잔소리를. 아휴. 코스요리. 어? 에피타이저. 아, 첫 번째는 이제 샐러드를 준비했죠.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가 아니지? 그러면 색깔이 완료. 샐러드. 그럼 색깔이 완료. 샐러드. 냉장... 아, 이게... 스타일리스트 형이 두릅을 줘서 두릅을 좀 넣어봤는데. 색깔 고구마 또 상한 거 같네. 너무 시원시원하시네. 아, 진짜. 마삭마. 먹어보고 말해라, 먹어보고. 마시고 한번 먹어라. 두릅 드시면 어떡해. 어, 두릅이다. 두릅이다, 이거 두릅이다. 두릅 센 걸로 먹어도 되나, 그런데? 조금 대체같이. 두릅 먹지 마, 두릅. 세쌍만 먹어라, 조금만 먹어라. 지금 이제 바로 나온다. 근데 코수요리다, 코수요리 원래 많이 먹는 거 아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몇 자까지 있는데? 하나, 둘, 셋. 한 네 개? 말도 했네, 한 잔다. 진짜? 다 못 먹을까 봐, 그만. 새벽부터 마쎄리... 쇠가 빠지겠네. 마쎄리, 쇠리가 뭐예요? 마쎄리 막 이거는 약간 엄청나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쇠 빠지겠네, 이거 혀 표 아니에요, 혀? 아, 혀가 빠지겠네. 아... 쇳바닥을 뽑아보라. 아, 쇳바닥? 어우... 이거 절 보면서... 절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거 두름맛 보이네. 두름맛 보이네. 아... 싸싸름하지, 저거 완전 이제 프림데 그냥. 아... 저 코스트로는 뭐예요? 왜 굽네, 왜 굽이에요? 저 요즘에 저렇게... 그렇지, 방향 따라서 바뀌는 거. 야, 이거는 위로 굽이로 만들어놨대? 하하하하... 그거 위로 올려봐봐.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봐. 아, 뭘. 아,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올려보라고. 뭔지 모르셔서. 위로 올려보라고. 아, 1점, 1점, 오케이. 뭘? 뭘? 아니... 내 얼굴을 위로 올려보라고. 아니, 내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하하하하... 하... 하하하하... 왜? 아... 하하하하... 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 맥 가지래 있네? 하하하하... 맥 가지가 아니라... 하하하하... 아니, 아까 저기 궁예를 보이던데? 궁예를 만들면 되지, 엄마가. 아,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렇게 한 거구나? 하하하하... 아, 저렇게 한 거구나? 아, 저렇게 한 거구나? 아, 저렇게 한 거구나, 저렇게 한 거구나, 저렇게 한 거구나. 아, 저렇게 한 거구나, 저렇게 한 거구나. 아, 저렇게 한 거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궁예를 하려니까 안 돼, 너. 하하하하... 아니, 분을 한 쪽을, 아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잘 생겼네. 뭐라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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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츤데레 씨다. 진짜 못 들었어가지고. 아, 위로 올릴 줄이야, 진짜. 상상도 못했네. 이거 먹어봐 봐. 좀 짤 수도 있는데... 먹어봐라. 짜도 안 짜도 안 짤다, 안 짤다 하면 되잖아. 치즈 있는 부분 먹으면 덜 짤 거야. 아, 맛있겠다. 잘하네, 맛있어. 조리 과정을 보면 아리까리한, 맛을 보면 맛이 있는 밥도둑 같은 닭 날개빙을 만들었었는데... 맛있겠다. 야, 초고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야, 좀 짜긴 짜다. 야, 좀 짜긴 짜다. 거봐. 야, 어머니 아주 냉정하시네. 야, 좀 짜긴 짜다. 참... 그거 치즈 있는 부분을 천천히 밥 하나 대하줄까, 그래? 아니, 파스타 줘, 파스타. 근데 파스타를 크림, 토마토 이런 거 아이디? 그러면 뭔데? 기름, 알리올리오. 왜 좋아하는 걸 해야지. 뭐 좋아하는데... 뭐 좋아하는지 모른다. 엄마가 기름 먹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 뭐 좋아하는데. 요즘 소스 좋은 것도 많이 나오더만. 그래, 어머니들은 소스야. 아, 저 소스 좋아하셔. 우리 엄마가 그때 아유, 기름을 엎었니? 아유, 기름을 다 먹어보지, 뭐. 다 먹어볼게. 티아나 처음 하는 건데, 내가. 엄마한테. 그러니까 먹어볼게. 이거 맛있겠다. 밥 대와줄까? 자고 밥을 먹었나? 아니, 짜잖아. 짜고 이거. 엄마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 일단 파스타 먹어보고. 왜 이렇게 안 걸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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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와, 대박. 왜 이렇게 안 걸려? 맛있네. 맛있나 보다. 짠 거 되게 억지로 많이 먹지 마라. 응? 아니, 그렇게 심하게 짜은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좀 짠다. 그냥. 딱 맛있게. 이야, 코스가 좋다. 맛있겠다. 갈릭버터새우. 꼬치 우위로 재받고. 어떤데 새우? 왜? 맛 없나? 탄 냄새가 나는데? 불맛인데? 불맛으로 한 건데. 불맛인데? 아니, 탄 냄새가 아니고. 내가 토치로 이렇게. 불맛이지, 불맛. 탄맛이라고 생긴 거예요. 별명을 엔트랑 가도 직접 셰프님들이 해 주신다고. 그래도 엄마는 새우보다는 다행이 낫다. 파스타는 실패 안 할게. 기다려 봐. 아, 이거 왔는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저거 어른들 공략하기. 다 맛없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 나가서 엄마 좋아하는 회나 먹을 건데. 마라카노.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너무 잘했는데? 자, 한 번 가보자. 이렇게 짜장면처럼 먹지 말고. 포크로 이렇게. 그냥 하련대로 하면. 와이옷고 또 짜다 하지 말고 와이옷고 또 짜다 하지 말고 근데 안 짜운데 오, 그 얘기는 맛있다는 거예요 면수를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뒤에 치었나? 이래서 쳐다봤네. 침치 없나? 좀 느끼하긴 하다. 부모님들은 김치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해주는 밥인데 어떻게 맛없다고 그러나? 밥 아니잖아. 밥 아닌데. 솔직히 이건 좀 작긴 작고 밥하고 먹으면 괜찮겠어. 그런데 원래 엄마는 이건 좀 그렇고. 이건 마음에 들고. 파스타는 생각보다 많이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 한식 해달라고 그랬어. 뭐 한다고? 양식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양식도 먹을 줄 알구나 했는데. 아니, 난 그래도 파스타는 기본이고. 사실은 닭보다는 스테이크 조각이 하나는 안 없겠나. 아니요. 어머님이 말하는 양식은 경양식이에요. 다 먹는다, 이거. 안 좋아해요. 진짜 많긴 많다. 왜? 깍두지. 너희 다 남물래? 아니요. 아, 저거다. 파스타에 조각김치지. 어, 진짜로. 조각김치에 파스타 면을 이렇게 감싸서 먹으면 맛있지. 맛있지, 진짜. 빨갛게. 토마토 소스처럼. 빨간 맛이야, 빨간 맛. 난 입맛에 맞다. 네가 서울에 오래 살게 살았는 것 같다. 입맛이 바뀌었어. 내가 순대에 맛장에 찍어 먹지? 부산은 막장이고. 나도 막장이잖아. 나 이제 소금에 찍어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래 살았서. 다 된 거지. 나도. 전한 거야, 서울 사람 다 됐네. 돼지국밥을 서울에서 많이 안 팔긴 하는데. 들깨가루도 와가지고 순대 거 먹고. 부산에는 팔빙차게 커피도 있다. 여기. 그렇지. 여기도 있고. 없앞도 내려간 거예요. 사랑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 서울에 있나. 서울에 있는 게 아마 내려가는 걸. 일단 먹고 그러면. 성수동에 카페거리가 유명하단 말이야. 그런 데 있는데 같이 가서 좀 걷고. 크롱이 타고. 좀 이쁜 한강으로. 여의도 가서. 자전거 타고 싶다매. 근데 허리 아픈데 자전거 타고 되나? 이제 네가 할 거잖아, 앞에. 자전거? 난 네 따라만 가고. 1, 2, 2, 2 자전거. 커플 자전거. 그럼. 커플 자전거. 이제 네가 운전해? 앞에 그거 말고. 엄마 뒤에 그냥 페달만 받는 척하고. 아, 저 밝은 형들도 소녀, 소녀하시다. 야, 이거 어머니와 커플 자전거라. 큰 거, 잠깐. 이제. 나 다 먹자. 아, 너무 맛있겠다. 나도 다 먹은 거 같다. 근데 내가 맛있다, 꽤 맛있고. 네가 나중에 네가 밥하고 먹자. 왜? 야, 그렇게 많이 먹었나? 근데 지금 우리 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네, 지금. 어? 기다려. 석균, 내가 할까? 아니, 아니. 지금 그 애피타이저 먹어야 될까, 이거? 그럼 나중에 먹으면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먹자. 코스다, 코스. 오늘 주제는 코스다. 아, 근데 디저트는 마음에 들어 하셔야 될 텐데. 그러게. 짠 거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달달한 거. 네, 달달한 거 하다 먹어야지. 이제 과일 같은 게 최고야, 어머님들은. 그렇죠, 그렇죠.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좀 도와줄게. 아니다, 아니다. 그게 힘들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가. 맞아. 코스, 저기 시간대. 아, 이거는 성공해야 될 텐데. 아니, 이거는 뭐 실패할 수가 없지. 참, 무조건 맛있지. 그렇지? 딱 곱고 잡는다. 와, 너무 좋은 거야. 되게 자정하다. 달제. 시름 맛나? 아니, 딸기청이다. 아, 딸기청. 이거 먹어 봐봐. 아니, 먹기 전에 안 먹어도 되는데. 이게, 그건 달달하잖아. 이건 상큼하단 말이야. 아, 오셔. 아우. 정말 신 거 잘 먹는다. 저희는 신 거 좋아해요. 아, 이거 같은데. 나갑시다. 내가 빨리 옷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그거 빨리 먹어라, 마셔라. 메 Discord. 코 Brothers